야, 뭐야? 뭐야? 사장님,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태어나셨군요.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저에겐 최첨단 스캔 기능이 있어 당신의 출생지를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. 저는 천재입니다. 야, 너 진짜 천재구나? 안녕하세요. 아, 예, 예. 손님 왔으니까 손님 받아봐. 아, 이 가릿. 손님, 서울시 강남구 어디 성형외과에서 태어나셨군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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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앞이 비트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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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눈이 하나, 예, 예. 사장님, 오지구 지리는 성괴입니다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비켜, 비켜. 아, 죄송합니다. 저기요, 저 사람 뭐예요? 아, 이게요. 사람이 아니고 로봇입니다. 로봇이요? 저는 천재입니다. 당신의 지금의 라인 아웃 상태를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요? 그럼 한 번 맞춰봐요. 저기. 네. 저기. 저기. 저기 뭐예요? 저기. 저기 뭐예요? 저기. 저기 뭐야? 저기 뭐야? 답답해. 답답합니다. 손님이 다 얘기했잖아. 야, 너 일로 와. 야, 너 일로 와. 왜, 왜, 왜. 장난하냐, 지금? 야, 이 아이가리 때문에 열받았거든? 야, 너 어떻게 할 거야? 얘 천재 맞아? 야, 그렇다면 내가 진짜 천재로봇을 소개시켜줄게. 재성 31호. 야, 현민아 이거 똑같아 보이는데? 아니야, 모델명이 달라. 버전이 다른 거야. 최첨단 인공지능 천재입니다. 제가 천재입니다. 저는 더 천재입니다. 아니. 경쟁을 해! 내가 진짜로 타본한 천재입니다. 저는 집안 대대로 더 천재입니다. 하지만 대대로 천재라고? 네. 저는 전생부터 천재. 아니, 됐어 이제. 야, 그만 좀 하고. 너 진짜 천재 맞아? 존 바바토스 향수를 쓰시는군요.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저는 후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최첨단 천재입니다. 너 진짜 천재구나? 천재입니다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저기요, 여기 옷 좀 봐주세요. 야, 손님 봐드려. 손님? 어떤... 맨손을 쓰시는군요. 네? 6mm를 쓰십니다. 여기 뭐야, 진짜? 손님! 손님! 야! 너희들 지금 손님 나왔잖아! 야, 빨리 가서 잡아! 빨리 잡아! I got it. 저희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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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잡아! 손님을... 잡아... 오도를... 하게... 한 번만 더... 한 번만 더... 내 앞길을 막으면... 네 목을 돌리겠다. 은영복 28번. 오빠, 같이 가. 오빠, 손님을... 아, 진짜 빨리 좀 가라! 먹어. 아, 저...